오늘은 시력증진 및 항암치료에 좋은 금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개국은 황금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금조의 볕을 닮았다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꽃은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며 꽃대는 가늘고 두상화로 높이 8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현재 냇가와 강가 도로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야경 및 관상용으로 집에 심기도 합니다. 꽃은 차로 우려먹을 수 있는데 각종 임상과 논문을 통해서 약효의 우수함이 하나씩 밝혀져 있습니다. 성미는 평하면서 약간 매우며 강과 대소장 신장에 작용됩니다. 전초에는 20%의 단백질과 40%의 지방유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초여름부터 늦서리까지 피는 꽃에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황반변성이나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차를 꾸준히 마시게 되면 안구수정체 혼탁화를 억제하여 눈의 노화를 막고 백내장과 시력증진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충혈과 결막부종, 황반변성, 맹립종 각막염에 의한 눈감염성 질환에도 효과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 및 눈병치료에는 꽃차를 다려 마시거나 분말가루를 만들어 대추와 반반식 배합해 먹으면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추의 비타민A는 시력유지와 정상세포 발달 증진을 함으로 산재로 함께 먹는 면 개선이 됩니다. 다음 한국생명과학회에서는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갖춘 식물로 항염증과 항당뇨의 생리활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산화 능력이 높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액 내 항산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데 금계 곳곳의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페놀성 물질이 집중되어 장기간 섭취하면 암을 비롯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개발팀에 따르면 금계 곳곳의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많은데 약 3kg을 채취해서 몇백종류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6종류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난세올레틴 물질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치료제와 매우 흡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폐암과 간암, 대장암, 췌장암의 효과가 좋으며 여러 항암치료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항암치료에는 금계 곳곳이 피는 시점에 약효가 제일 좋기 때문에 5월 말부터 하나씩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 다음 산재와 환재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계국은 중금속 배출과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 해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혈중 중성 지방을 억제하고 강기능 조절 및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밖의 금계국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여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동맥경화와 혈관성 질환을 미연해 예방합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오염이 없는 깨끗한 청정지역이나 산에서 자란 것을 채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꽃이 개화가 시작될 때 꽃색이 선명한 꽃봉오리나 꽃을 따면 되고 채취한 것은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가볍게 휑꾼 다음 채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3,5일 정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뒤집으면서 골고루 말려주시면 됩니다. 다 건조된 꽃은 유리병에 저장해두고 꽃송이 3개 정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맛과 향은 부드럽고 순하면서 은은한 편이며 강한 향과 함께 여운이 남기도 합니다. 꽃차의 색감이 매우 일품이어서 눈에 보기에도 좋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차 맛을 즐기실 수 있고 맛과 향은 순하면서 부드럽고 은은한 편입니다. 그 밖에 말린 꽃이나 잎을 뜨거운 물에 넣고 좌욕을 하면 피부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없어지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피부 노화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계국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지만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제가 많이 들어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